소개하겠습니다. 가수 이름은 청솔입니다. 청솔. 여러분들에게 최석강 두 번째 곡은 조왕 교수의 옹이. 두 곡 연속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 청솔 가수를 소개합니다. 최석강 어서오세요. 소해받은 숙평선은 나는 내 말이 없느냐 더 난림 그리운 숙박성 비어버린 최석강 이 봄에 꿈을 싣고 웃는 사람 지구 지구 피고 지구 꽃전 피어 것만 파도소리에 갈등이만 섬을 비울고 있네요 황바지에 눈이 돼서 그 눈을 펀 채석강 강발로 해 황바지에 눈이 돼서 황바지에 눈이 돼서 소해받은 숙평선은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난 네 그리운 숙박구석 황구석 대여버린 최석강 구원 이 봄에 꿈을 싣고 웃는 사람 지구 지구 피고 지구 꽃전 피어 것만 파도소리에 갈등이만 섬을 비울고 있네요 황바지에 눈이 돼서 그 누가 알까 채석강 강발 좀 해 다오 황바지에 눈이 돼서 그 누가 알까 채석강 강발 좀 해 다오 황바지에 눈이 돼서 여성의 불편함 황바지에 눈이 돼서 예 희망